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신세계는 서울옥션 지분 인수와 관련해 검토한 바는 있으나,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랜 시간 다양한 부분에서의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들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세계는 그동안 미술품의 전시나 판매 등 미술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서울옥션의 주식을 약 280억 원 취득해서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해 6월 이후로는 인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지만, 인수 금액 등을 둘러싼 이견을 현재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신세계는 미술 관련한 사업은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서울옥션과의 협업 관계도 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세계와 서울옥션의 소식,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펜리스를 병행하던 DB하이텍이 비주력인 설계 사업을 자회사로 떼어냅니다. 의사회는 어제 반도체 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를 분사하는 안건을 부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DB하이텍은 분사 방식으로 물적 분할을 한 배경에 대해 신설법인을 100% 자회사로 두게 되면 신설법인의 실적을 모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분사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브랜드 사업으로 인해 진출하지 못했던 고부가 가치 분의 제품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DB하이텍을 모 회사로 둠으로써 안정적인 파운드리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시너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펜리스 시장에 안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분할되는 신설법인은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또 분할 기준은 5월 2일 기준입니다. DB하이텍의 펜리스 분할 소식도 같이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을 2천억 원 가까이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가 증가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460억 원대로 전년과 비교하면 35%가 성장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보틀리눔톡신과 필러 등 주력 사업의 높은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고, 보틀리눔톡신의 매출은 해외에서는 99%가, 국내에서는 26%가 성장을 했습니다. 또 필러 분야 역시도 해외에서는 30% 가까이, 국내에서는 24%가 늘었는데요. 메디톡스는 올해에도 톡신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신사업을 확장해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내세워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메디톡스의 지난해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디스커버리의 혈액 제재 분야 자회사인 SK플라즈마가 인도네시아의 혈액 제재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제 SK플라즈마는 최근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로 부터 혈액 제재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혈액 제재는 혈액 속에 특정 성분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자카르타 인근에 세워지게 될 혈액 제재 생산 공장의 건립 비용은 약 3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2년 뒤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내의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공 시에는 현지 기업인 인피온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독전 판매하고요. 또 동남아 국가의 수출도 타진한다고 합니다.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SK플라즈마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